학교 구학모 교수입니다. 오늘 식물대사체학 특롱 시간에는 논문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Physiological and Metabolic Responses of Salix Sinopal Pulpurea and Salix Chonwensis to Drostr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의 버드나무 종의 가뭄에 대한 생리적 대사체적 반응에 대해서 일하는 주제예요. Trees라는 좋은 저널에 나와 있고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2019년 11월에 억셉이 돼서 최근에 출판이 됐고요.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굉장히 최신 연구 경향과 그리고 대사체로 생리적인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드라우스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키가 작아지는 것도 보여주고요. 생리적인 것들, Physiological 한 것도 측정을 했고요. 광합성이라든지 식물의 입에서 물의 정도 그리고 뒤로 가면 지지토프로 대사체 분석을 해서 PLSDA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대사체들을 He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HCA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벤다이어그램으로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증진되는 대사체,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대사체들을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피규어 6번인데요. CAG, Pathway Analysis를 그런 대사체에 측정한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배우고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더 잘 배울 수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나왔던 대사체를 전체적인 Pathway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산물부터 광합성 산물이 메타볼리즘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줄룩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 TCA, 그리고 TCA 이후에 아미노산들이 지방산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쭉 연결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좀 키되는 부분 읽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논문은 미리 A, B 실험을 해서 두 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종을 선정했는데 여기 내용이 보면 사일릭스, 시노펄, 펄프레아에는 하이얼 드라우스 톨러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이얼 드라우스 톨러런스를 보여주는 이유는 드라우스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서 그로스 리덕션이 적어요. 똑같이 다른 정도 똑같이 이런 드라우스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서는 똑같이 키도 성장률이 줄어드는데 그 성장률이 줄어드는 정도가 이제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 같은 경우는 드라우스 톨러런스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종 여기 있는 사일릭스 수초 웬시스 같은 경우는 드라우스 섭셉터블 가뭄에 취약한 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드라우스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버티는 것과 버티지 않는 것은 어떤 대사체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메타볼릭 프로파일링을 해서 67개를 동정을 하고요. 그 중에 64개가 Differentially Accumulated Metabolit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두 종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메타볼릭 메타볼릭들은 Compatible Solutes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에너지 대사라든지 항산화라든지 그리고 잘 높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래서 드라우스 스트레스 에 반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그래서 Carbohydrate,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 그런 대사체, 패스웨이들이 가장 중심적인 드라우스 스트레스의 반응에서 조절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ccumulation of Aspirate, Glutamate, Selin, Therionine, N, Sado, Heptulose 같은 것들의 Accumulation, 축적이 특별히 Silix, Sinopalporea가 많은데 이런 증진, Silix, Sinopalporea에서 축적되는 다음과 같은 아미노산들과 특정 대사체들이 아마도 어떤 기기를 하는 것 같다. 드라우톨론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페니랄라닌과 파이토스테롤들이 스페시피컬리 특별하게도 이니빗, 이니빗되었다, 주로 들었다, 다른 품종에서는 적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이렇게 페니랄라닌하고 파이토스테롤들이 적은 것들이 또 섭셉터블을 할 수 있는 드라우스테레스에서 섭셉터블을 할 수 있는 취약한 이유이지 않을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taken Together 이런 사항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These results provide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뭐를 전해주는데 플레임워크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을 Better Understanding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드라우스테레스에 대해서 이런 버드나무의 대사체적 반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임워크를 준다 라고 이제 초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왜 사일릭스를 연구했을까요? 사일릭스 버드나무 버드나무 동네마다 다 있는 거 중요한가요?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 식물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 식물이고 이 버드나무 자체가 미국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는 북쪽 동부 쪽에는 굉장히 관심 두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크랍입니다. 바이오에너지 크랍이면서 하나의 모델 식물로 시퀸싱을 굉장히 빨리 해냈던 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일릭스 버드나무 버드나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드나무는 일반적인 식물 연구할 때 아라비돕시스 연구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모델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외 쪽은 요즘에는 토마토도 시퀸싱 다 이루어져서 토마토 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는 아라비돕시스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이얼 크랍으로 다 넘어왔죠. 다 고등식물에서 그런 실질적인 농업과 관련돼서 그런 생리적인 것들부터 기초적인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 트렌드도 요즘에는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옛날 얘기고요. 아라비돕시스에서 연구하신 분은 연구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미 되어버려서 아라비돕시스에서 했던 연구들이 다 이제 고등식물에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인 거죠. 대부분 아라비돕시스에서 했던 연구들이 고등식물에 적용을 하면 거의 그대로 빠져떨어져 나가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게 그렇게 예상되는 것 들도 나오지만 오예로 없었던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인터덕션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윌로우 버드나무는 굉장히 다양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 자웅 이주의 식물이라고 봅니다. 다이셔스 자웅 이주 북방구 쪽에 많이 이렇게 디스프리션 퍼져있다. 그러고요. 최근 수십 년 사이에는 윌로우가 윌로우와 포퓰러 가 와이들리 레코나이즈 아주 많이 인식되고 있다. 초이스 폴 인텐시브 앤 쇼트 로테이션 포레스트리 투 풀필 인크리즈 디멘드 폴 포레스트 드라이브드 바이오 에스포 에너지 프로덕션 예 그러니까 포퓰러 랑 최근에 최근 뭐 20년 30년 예 그동안에는 이제 버드나무랑 포퓰러 가 바이오 메스 를 가지고 에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 메스 에 에 임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바이오 메스 에 대한 연구 가 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에 그런 음 그런 요구를 충족하는 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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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에 그리고 어 짧게 짧게 로테이션 하고 에 인텐시브 하게 인텐시브 하게 아주 음 어 조밀조밀 하고 에 굉장히 음 음 강 강도 높게 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임업의 초이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노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연구가 중요하다 바이오 에너지 프로덕션 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어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에 그런 드라우스 스트레스나 뭐 생육을 저하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아마 뒤에 쭉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뭐 바이오 퓨얼이나 바이오 프로덕트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나먼 더 나아가서 뭐 예 버드나무가 오나먼털 랜드스케이브로도 뭐 쓰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음 이런 몇 가지 에 연구가 음 어디에 관심을 두고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윌로의 드라우스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 그리고 생화학 그리고 전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다 해서 이제 뒤에 어 주석에 레퍼런스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 음 음 그리고 나서 뭐 뭐 쭉 보면 예 뭐 유전 유전과 관련된 뭐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 뭐 하이브리드 뭐 만들어서 왜 그렇게 어 연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네요 어떤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예 전사체 가지고 했던 연구는 예 드라우스 스트레스 에서 드라우스 스트레스 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래서 보면 월키 33 이라는 게 굉장히 뭐 코 엑스프레션 되는 예 예 그런 예 그런 유전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4 이런 어드밴스드 에도 불구하고 이런 4 진보 진보적인 그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더 모르켈로 메커니즘 리스판스 폴 어댑테이션 투 드라우트 그래서 어 분자 음 가뭄에 대해서 음 어댑테이션 하는거 예 어댑테이션은 음 적응하는 예 가뭄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런 분자적인 어 분자 생물학 적인 기작에 대해서 어 예 기작에 대해서는 에 헤드 납 빈 컴프레 컴프레스 블리 일루 시데이트 예 아 완벽하게 발표에 밝혀 지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쓰다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중 지금까지 연구들이 쭉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2d 부터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어 으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왜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걸 어떻게 풀 건지 예 어떻게 풀 건지 얘기를 예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메타블라이트 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프로테인 메타블라이트 뭐 지인 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 드라우스 테스트를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예 인볼브가 되는데 음 메타블라이트 쓴 뭐 바이오 케미스 케미컬 패스웨이 고 예 세포 세포에서의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고 그것들이 뭐 그런 어 수수께끼를 푸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드라웃 인듀스트 체인지 예 그래서 바이오 케미컬 컴포지션 어 드라우스 음 어 어 메타볼릭 액티비티 대사적인 활동 대사적인 활동에서 에 드라웃 어 음 가뭄에 의해서 유도되는 방들을 4 4 이해를 하고 에피 5 이해를 하고 예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바이오 케미컬 컴포지션과 메타볼릭 프로파일리 에 프로파일이 해즈빈 인베스 인베스 게이티드 인 아라비도 시스 메이즈 윗 등등등의 그런 식물에서 에 이용이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슬그머니 슬그머니 메타볼믹스 가 이제 이런 생리에 적인 어 어 이해를 돕는 좋은 툴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 수줍게 수줍게 예 뭔가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리 프로그래밍 예 더 리 프로그래밍 오브 메타볼릭 에 네트워크 두링 드라우트 메일리 컨테인더 스트리트 게시드 사이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드라우스 테스트를 받았을 때 음 대사체적인 어 그런 네트워크 들이 이제 제 프로그램이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은 예 tca 사이클 이라든지 해당 작용 이라든지 그리고 어 당의 합성과 그리고 탄수화물 지 지질의 메타볼리즘 그리고 살리 실리 에 시드의 에 그런 시그널링 패스웨이 그리고 프로린의 에 생산 뭐 이런 것들과 어 관련이 있다고 이미 연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도 연구사에 대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어 기존의 예 패러그램 에서는 에 이런 드라우스 트레스가 뭐 유전적 유전적인 레벨에서 에 전사체적인 레벨에서 미용대 에 연구가 되었고 또 그런 그런 연구에서 월키 삼삼 같은 뭐 유전자 같은 게 뭐 어떻게 뭐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에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계속 대사체적인 얘기 마주 어 하고 있어요 대사체적인 접근 으로 이러한 드라우스테스 에 대해서 생리에 대해서 어느정도 연구가 됐는지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더 읽어보면 폴더몰 더 나아가서 이런 으 컴파 터블 컴파 터블 쏠 쏠 쏠 루트 이들이 에어큐멜레이션 되는 것과 아 컴펄 프로텍션 아게인스트 에 옥시데이티브 데미지 바이 스캐벤징 으 렉티브 옥시즈 옥시즌 스피시스 rs 들이 으 아로스 로 에스 에 작품 프리라디컬 같은 것들 예 으 그 활성 산소 종이에서 예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어 보호하는 뭐 그런 것 그 에 대해서 예 이런 이런 거 예 컴파 터블 쏠 쏠 무시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예 으 돼 있죠 예 돼 있고 투 어시스턴트 어시스트 인 리 에스테블리 싱 더 셀러 리독스 밸런스 리독스 는 이제 산화 환호 에 리덕 리덕션 에 옥시데이션 을 합쳐서 리 리독스 라 그러는데 어 예 산화는 세포에서 이런 이루어지는 산화 환원의 예 균형 을 다시 만에 만들기 위해서 어 활성 산소 종 에 대한 에 산화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어 물질들이 에 물질들이 에 축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은 위에 있는 물질들 얘기를 에 하겠죠 그래서 드라우스 테스트 가 이제 그 생리적 생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디즈 스터디 인디케이드 앱 에 메타볼 믹스 이즈 파워풀 툴 포 일루스테이션 일루스테이팅 하우 플랜스 어 리컨피규어 대알 메타볼리즘 투 메인테인 메타볼릭 호메오 스테시스 앤 어댑트 투 어 트라우스 트레스 이 말이 정말 하고 싶어서 앞에서 계속 예 수줍게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요 사실은 저기 플러스 체스 거와 같은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뭐 메타볼라이 시 중요한 것 같던데 그래서 어 저쪽에 다른 나라의 누구들은 뭐 뭐 어떤 연구자들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뭐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즈 예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 봤을 때 예 대사체적인 접근이 음 드라우스테스 에 대해서 예 적응하고 그리고 어 포메스테스스 밸런스를 예 그 대사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예 맞추고 유지하는 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파워풀한 툴이 예 될거다 라는 얘기를 어 계속 이 이 앞에 여러 네 논문들을 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예 폴더 인베티케이션 오브 메타볼릭 에 리 프로그래밍 윌 프로바이드 어 뉴 에 펄 스펙티브 에 그래서 메타볼릭 에 리 프로그래밍 이 예 그런 대사체적인 어 음 새로운 4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 예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면 예 새로운 에 통찰력을 예 줄 것이다 예 드라우스테스 에 대해서 반응한 통찰력과 그리고 윌로우의 예 그거에서 이제 어 그런 음 드라우스테스 에 에 방어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기작에 대해서 통찰력을 줄 것이다 라는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더 예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쭉 나갈 건데요 보면 그래서 살릭스 아 시노펄 펄펄프레아 에 에 음 씨 왕 앤 창 와이 와이 왕 양 앤 어 이건 아마 글쎄요 이게 뭐죠 아 이게 뒤에 종속명 예 명명장 명명자 인가 보네요 예 예 속 종 명 해서 이제 명 명자가 예 예 wc 청 인가요 예 그렇게 되나 음 하여튼 이렇게 두개의 살릭스 종이 에 있는데 에 두개의 네이티브 에 네이티브 에 슈럼 윌로우 스피시스 인 차이나 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에 중국의 중국 유래에 에 중국 태생의 에 으 그런 종입니다 예 그래서 음 그래서 명명자가 에 다 중국 사람이었네요 으 속종 명 예 속종 명이 이니깐 뒤에 명명자가 에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 여기 예 음 살릭스 시노펄펄 펄펄 펄펄 에 펄펄 에 아 이스 매일이 디스튜뷰 티드 에 어 노르스 웨스트 앤 노르스 차이나 뭐 그렇게 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캔 그로이 인 4 뉴 트렌드 디피션트 엔 드라우스 소일 컨디션 뭐 희한하게도 이 이 살릭스 씨노펄 에 씨노펄펄펄 펄펄 아라는 에 종은 음 영양가가 더 온 없고 영양과 영양이 결핍되고 예 건조한 예 굉장히 가문 그런 토양 상태에서도 예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특이하네요 이 이 점 플라즌 자체가 예 유전사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래서 구추리 스피시스 다 예 그래서 물과 그리고 예 소위를 예 소위를 예 보호하는 예 아껴 쓰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다른 북 종인 예 살릭스 수초 웬 시스 라는 것은 음 어 이스트 그리고 센츄럴 차이나 에 에 많이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나물 시퀀스를 예 2014년에 있게 끝내 놓은 상태고 그래서 디즈 트 윌로우 이런 2 예 버드나무 종은 플레이 임포던트 롤 인 에 오유 많이 병 예 단어죠 그래서 뭐 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두 조 예 두 버드나무 종은 예 그 이 콜 로지컬 엔바이로먼트 프로바이딩 포텐셜 바이오맥스 소스 에 소스 이스 그래서 어 바이오맥스 소스로 써도 좀 좋고 예 생태에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데서도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 월 프리미너리 에 프리미너리 리서치 쇼우 데트 드라웃 털러런스 오브 디즈 투 스피시스 디퍼드 예 그래서 예 예비 실험을 해보니까 예 드라웃 스트레스 에 대해서 이제 톨러런스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 베이스 온 데어 디퍼런스 인 데어 지오 지오 그라피컬 디스트리뷰션 예 음 질의학 적인 음 분포를 근거로 했을 때 예 그의 질의학 적인 분포 예 예 다른 점과 그리고 톨러 에 드라웃 털런스 라는 에 것도 차이가 나는 예 차이가 나니까 어 그런 것도 이제 다른 것들을 기반으로 해 봤을 때 음 우리는 예 가설을 이런 가설을 예 테디아의 가설을 생각을 하고 있어 드라웃 스트레스 다른 드라웃 스트레스 에 반응과 그리고 레귤레이션 어 메커니즘이 아마도 이런 어 트라우 털런스 를 가지고 있는 예 살 익스 시노 펄 펄 펄 프레 아라는 이 종애는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설도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그까 서론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서로에는 서로는 논문에서 이제 그 독자가 아 전혀 모르는 독자가 서로를 다 읽었을 때 이 뒤에 내용들을 숫자 이해하고 술술 어 읽을 수 있도록 예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음 저자의 예 그렇게 정보를 주면서 애 또 연구사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저자 저자가 이런 가설과 어 목적을 예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제 서론 인데 예 지금 가설까지 나왔어요 그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 뒤에는 이제 목적이 나와야 겠죠 그래서 더 에 오브 디 스터디 아 알 투 예 그래서 일본의 1번 목적은 디파인 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개 위로 스피시스를 연구를 해 가지고 드라웃 스트레스를 예 연구를 해 가지고 예 생장과 에 음 생리적인 어 특성을 예 연구를 하는 거고 두번째는 익스플로 하는 거고 커먼 그리고 앤 스페시픽 메타볼 리 리 스판스 예 공통적인 예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대사체와 예 굉장히 특이적으로 변하는 대사체를 예 찾아내는 거 예 그 두 스피시스 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 드라웃 스트레스 에서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세번째 목적은 디스커스 한 건데 에 파스 부 메카니즘 에 안들라잉 윌로 드라웃 에 톨러런스 어 그래서 에 음 가능한 4 메커니즘 에 파스블 메커니즘 으 그래서 드라웃 톨러런스를 이겨내는 그런 음 설명 가능한 음 그런 기작이 뭔지 그리고 왜 왜 다른 품종은 취약한 지를 설명하는게 세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밝혀줬죠 예 목표가 명확하면 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써져야 되는 예 툴도 아주 명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아마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뒤에 쓰여지는 예 연구 툴도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 그것은 에 메테레 메소드에 보면 4 나올 거고요 마저 예 서론 읽어보면 더 리졸트 쇼댓 뭐 뭐 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음 뭐 하나가 예 위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 한 품종이 다른 품종 보다 네드라우스 테스를 더 잘 버틴다고 돼 있고 어 이런 결과는 음 드라우스 스트레스 에 반응하는 메커니즘 을 밝히는 에 에 밝히는 십 시도를 하고 예 그리고 아 그니까 이 이 논문에서 나온 결과들이 나중에 에 드라우스 에 드라우스 리스판스 메커니즘 을 에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아 트라 톨러런스를 가지는 그런 에 지네틱 어 지네틱 마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예 새로운 에 이런 트라우스 플러스 가지는 에 품종을 육종하는 데 에 에 유용하게 쓸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까지 미리 대충 얘기를 해 해 해 해 놔 버리네요 어 그러면 결모 결과가 되게 뭔가 좀 명확하게 나왔던 얘기죠 으 그래서 위에 보면 예 목적이 세 가지 였는데 예 음 일단은 예 생육과 생리 특성 을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두번째는 에 공통적인 것과 에 다른 에 에 스페시픽한 에 그런 메타볼리 스판스를 밝히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어떤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들어 톨러런스 생기는지 그리고 에 써서 터빌리티 가 생기는지 취약성이 생기는지 에 드라우스 트레이드 에 대해서 그걸 밝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테리얼 메서드 에 보면 아마 뭐 어 어 222 품종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그런 얘기를 쭉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에 재배 를 가 됐는지 예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인 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레이티브 소울 모이스처 에 컨텐트 뭐 이런 것도 측정하고 예 왜 뭐 웰 워 컨텐츠는 어 며어 몇에서 몇 퍼센트를 뭐 예 예 참 잘 중 거라고 적 예 정리를 하는지 그리고 마일드 에 트라우스 은 몇에서 몇 퍼센트 를 예 얘기를 하는지 그런걸 다 예 파인을 하고 있어요 예 정의를 하고 하고 있고 모든 파트 를 예 뭐 무게를 예 무게를 측정하네요 4시에서 5시에 그래서 물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걸 예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생육과의 생리 이 반응 에 드라우스 텔스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보면 음 뭐 특별히 정해진 날에 에 그렇게 측정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 광합성 은 광합성 특성은 여섯번째 일곱번째 에 다 자라 서 이제 에 청숙한 입을 가지고 4 9시 에서 7시 사이에 어 gfs 3000 에 포토블 포토 쓴 데스 시스템 가지고 했다고 하고요 그 내 포토 쓴 데스 레이 그리고 예 증산 작용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왜 다른 다음 컨디션을 더 했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과 뭐 빛이나 이제 온도의 이런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컨디션 아래서 했다 그러고 요 그리고 워 를 뉴 즉 이피션 c 뭐 이런 것들도 측정했고 굉장히 많은 걸 측정했네요 생육 예 생리 관련해서 그래서 다 읽지 않아도 뒤에 결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킵을 하고요 그리고 어 메타볼 라이트 익스트랙 익스트랙션 n 디리바티 제이션 이라고 했는데 에 대사체 를 추출하고 유도체 화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지시메스 에서 쓰는 너 5로 솔루블 그리고 리피드 솔루블 에 컴파운드 들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타놀 클로폼 워터를 5대 2대 2대 2 5대 2대 2를 써서 어 추출하는데 예 그때 3 마이크로 리터의 노나 데케노이 에스 이드 라는 지방산을 으 음 인터넷 스탠다드 로 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 마이크로 리터의 리비 톨 를 또 일정 농도로 해서 예 썩 거 줬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나왔던 노나 데카 노익 에스드 지방산은 어 음 나도 나중에 액액 추출법을 어 할 것 같은데 예 어 위는 지방산 이니깐 지방에 녹는 에 지방에 그깐 에 비극성 물 용매에 녹는 에 인터넷 스탠다드가 되는거고 리비 톨은 예 아 슈가 알콜이 니깐 에 물에 잘 녹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 물에 녹는 에 나중에 에 메타놀 하고 에 물하고 섞이는 그 층에서 이제 발견 될 어 인터넷 스탠다드 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추출을 이렇게 왜 했어요 에서 예 센티 퓨즈 를 돌려서 사 예 센티 퓨즈 를 돌려서 층 층 층이 2개 생기겠죠 예 그러면 어 메타놀 을 에 다시 클로 폼 에다가 에 으 썼고 그런 다음에 센츄 에 원심분리를 한 다음에 음 그래서 4 도시 에서 예 슈퍼네이턴트 를 예 또 컴바인을 을 했어요 4 상등 액을 에 컴바인 하고 그래서 음 500 마이크리터 에 에 증류수를 넣어서 이 예 상대 즉 상등에게 에 증류수를 넣어서 옷 음 예 5천 에서 예 5분 동안 예 원심분리를 하고 그래서 어 900 마이크리트 에 폴라 익스트랙트와 300 마이크 코리터 에 에 으 리포필리 에 지방 지방 지방에 잘 녹는 비극성 추출물을 예 석트 아웃 예 빨아 당겨서 으 드라잉 유징어 에 나이트로젠 에 게스 스트림 으로 에 에 말렸습니다 말리고 어 그런 다음에 으 으 으 그런 다음에 유체화 하는 에 방법을 통해서 예 유도체화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 유도체화를 시켰네요 음 그래서 막상 보니까 에에게 액액 추출법을 하긴 하는데 다시 예 썩은것 아 썩은게 아니군요 에 여기서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해서 예 이런 유도체화 과정은 예 똑같이 예 처리를 한거 같네요 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에 대사체 방에 추출방법과 유도체화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 대사체를 추출하고 유도체화 했고 그런 다음에 지시 토프 라는 예 방법으로 음 지시 토프 라는 방법으로 어 이걸 분석을 했어요 으 그리고 이 논문이 참 좋은 것은 데이터 프로세싱 하고 스태티 스티커 아날리시스 굉장히 잘 예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노바 테스트도 하고 spss 로 예 아노바 테스트 라든지 던컨 방법 이라든지 그런걸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사체에서 에 기계에서 나오는 예 지시 토프 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크로마 토프 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예 음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는데 예 음 노몰라이즈 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쭉 나오네요 예 어 자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들 으 으 을 기준으로 노몰리제이션 하는 뭐 그런 방법 예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에 차이 차이를 에 기준으로 해서 에 노몰리제이션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왜 p lsda 뭐 이런 것들은 심카 예 심카라고 유명한 에 음 다별량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심카를 통해서 p lsda 에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 어 vip 밸류 같은 것들은 예 p lsda 에서 예 추출했다 그러고 예 vip 밸류 1 이상 되는 것들을 어 1 이상 되는 것들을 디퍼런셜 리 억퀴롤레이트 되는 메타볼라이트 라고 해서 이제 왜 그렇게 또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 추가적으로 넌 파라매틱 만 위트니 테스트 를 또 어 어 어 차이가 나는 메타볼라이트 간에 에 에 했다고 해요 이 만 위트니 에 테스트 같은 경우 넌 파라매틱 에 에 테스트 에 테스트 방법인데 정 음 별량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예 이런 방법으로 예 테스트 를 예 유일성을 테스트 합니다 정규 성을 따르면 예 위에 위에 있는 방법 것처럼 뭐 던컨 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예 쓰고 그래서 예 그 컴파운드 들 예 물질들 동정은 리스트 라이브러리로 하는데 예 시뮬러 리티가 유사도가 80 퍼센트 이상 1 인 것들 를 이제 예 리스트 라이브러리로 했다고 해요 리스트 라이브러리로 를 서치 하면 에 유사도 라는게 나오는데 유사도는 말 그대로 이제 100% 만 만점에 에 얼마나 이제 구조가 에 비슷한 지를 알려주는 건데 음 80% 면 에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으 그 예 리스트 라이브러리에 나온 그 물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뭐 60이나 50 정도 되면 에 그 물질이 아닐 가능성 예 또 예 많이 높기 때문에 음 될 수 있으면 예 뭐 이런 숫자로 이용해서 이제 어 아이디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통증을 해 주는 게 좋고 예 hc 에이 방법을 이용해서 예 히어랄키 퀄 클러스트리 아날리시스 방법을 이용해서 뭐 또 메타볼라에 슬 또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 소프트웨어는 m e v 예 를 이용해서 예 원하는 대로 이제 색깔이나 이런걸 바꿔서 예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펫스웨어 아날리시스는 예 캣 예 캐그라는 거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 교토 예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진 앤 진홈 인데 어 식물체라든지 동물체 에 그런 그 패스웨이를 예 다 정리를 해 둔 예 지도들 있는 곳이 예 캣 입니다 예 그래서 케이크 캣패트웨이 예 어 엘 엘 리치먼트 아날리시스는 다르게 예 축적되는 4 대사체를 뭐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메타보 아날리스트 를 4 3.0 버전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방법이죠 예 음 그렇게 해서 예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고요 예 음 지금 결과를 보면요 예 결과는 에 굳이 예 뭐 다 아니었고 에 그림만 봐도 되는게 예 좋은 논문들은 에 피겸 피겨 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예 써놓습니다 그래서 피겨만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 예 이미 또 예 필요한 정보들 다 습득했기 때문에 어 여기 살릭스 신어 펄 펄 펄 펄 프레아 는 이제 드라 톨런스 를 가지고 있는 예 품종이고 에 종이고 밑에 있는 종은 4 섭세터 보다 취약한 종인데 음 이 피노티픽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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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릭터 리스틱 이네요 예 표현형과 그리고 생육 에 특성을 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드라 스테스가 어 심하면 신할수록 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어 키가 2 예 이 톨런스 가 있는 것은 어 90 95 센치 에서 60 센치 로 줄었는데 톨 에 톨런스 가 없는 것은 어 키가 110 센치 가 넘다가 나중에 에 60 센치 정도로 줄었어요 결국은 리더의 그로스 리덕션이 여기서 말한 그로스 리덕션이 여기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니까 드라우스의 드라우스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죠 애기가 여기는 원래 작았기 때문에 퍼센테이 지로 나타내서 오히려 더 눈에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이 논문의 하나의 오게티 라면 저 같으면 이거를 어 퍼센테이 지로 뭐 너 음 인텍스 디스커션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퍼센테이 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44 퍼센트 그리고 30 예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 어 으 음 그래서 드라우스 스트레스 사항 아래서 으 드라우스 스트레스 사항 아래서 키가 키가 주는 정도는 예 96.56 에서 58.88 로 39 퍼센트가 줄었고 다른 품종은 어 44 퍼센트 가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5 퍼센트 정도 어 성장 에 드라우스 스트레스 상에서 5 퍼센트 정도 생장 감소율이 예 음 생산 감소 생장 감소율이 더 낮아요 예 더 낮은게 좋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잘 예 음 디스커션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음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한 눈에 딱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그라운드 디아메타 도 음 확 눈에는 안띠 안띠네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a b c d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갓 한 품종 안에서 얘네들이 위 차가 있는지를 이야기 해줘요 그래서 a 와 b 는 위 차가 있는 거죠 a 와 c 는 당연히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컨트롤 대비 마일드 드라우스 테스트 가 왔을 때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a 와 b 니까 네 유의 차가 있는 거에요 예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위에 있는 ns 혹은 위에 있는 이런 아스테이크 3개는 어 이 품종 간에 에 같은 처리에서 이 비교를 하는 거에요 보통 이렇게 어 음 두 품종 질 이게 처리가 두 개 거든요 예 처리가 하나는 어 하나는 품종이 다른 거고 예 또 하나는 예 드라우스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 처리를 두 개를 해서 이 비교를 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이제 논문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 지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디아메터는 에 차이가 없습니다 넌 시그니피 컨트는 ns 라고 표시를 하는데 차이가 없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그 예 생리 예 피노 타입은 이렇고 립 레이티브 워럿 컨텐츠를 보면 예 여기는 a b c d 이렇게 쭉 예 드라우스 테스트 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 물에 입에 있는 물에 상대적인 함량이 줄고 예 줄고요 여기서도 a b c d 상대적으로 줍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음 음 이 주는 정도가 또 여기 훨씬 또 차이 나네요 비슷한 처음에는 비슷한 예 예 비슷하거나 같았었는데 예 음 톨러스 있는 품종이 훨씬 더 예 이 상대적인 물의 컨텐츠가 예 적게 예 줄게 되고 예 톨러스 없는 것은 확 주네요 예 그래서 어 음 세번째와 네번째 두 번째부터 이미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마일드 스트레스 그리고 모더레 스트레스 그리고 cbl 스트레스로 가면 점점 점점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월을 유지 이피션 c 도 많이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어 넷 에 광합성량도 4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티브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정기 예 정기 전도도도 예 높은 데서는 4 차이가 있는데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예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기 전도도는 음 음 논문을 다시 봐야 겠는데요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대충 읽고 내려와서 전기 전도도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으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가 뭐를 의미한지 예 아까 전에 대충 읽고 내려왔더니 잘 모르겠네요 예 전기 예 여기 나오네요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오브 예 폴드 풀리 익스팬디드 예 뭐 초 리 뭐즈 메젤드 위드 dds 예 컨덕티비티 미터로 예 예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 전도도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예 전기 전도도를 예 입에서 예 측정을 했다고 하네요 전기 전도도 예 그렇게 해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한 것도 예 이렇게 차이가 있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 생리와 으 생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많이 차이가 나고 확실하게 예 어 털런스 인 털런스 가 있는 품종이 에 더 스 드라우트 컨디션 에서 훨씬 생육이 적게 좀 줄어든다는 게 예 예 보이네요 예 보이 예 보이는 게 맞고 이건 뭐 애비 실험에서 이미 알고 시작했던 거라 한번 더 이제 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음 그렇게 해서 예 중요한거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드라우트 톨런스 라 섭서 섭터 빌리티 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작이 뭔가 라는 거죠 예 지금부터 이제 좀 더 본론에 가까운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 기작이 무엇인가 그래서 만 위트니 뭐 p 밸류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 메타 차이나는 메타볼라이트를 쭉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헥사노익 에스드도 차이가 나고 예 에 글라이신 도 차이 나고 수 쓰닉 에스도도 차이가 나고 뭐 여러가지 차이 나는 것들을 쭉 예 수치적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쓰닉 에스드 뭐 tca 사이클 에 있는 이런 물질들 예 유기산 같은 건 줄어들고 그리고 헥사노익 에스드 그리고 사카릭 에스드 갈락토즈 뭐 이런 슈가나 리피드 같은 거는 뭐 몇 배씩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예 두드러지게 있네요 그리고 왜 시토스테롤 뭐 이런 것들도 왜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음 이런 차이가 있는 물질이 많으면 예 예 예 pca 나 psd 에서 클러스테링 이제 훨씬 더 잘 나겠죠 그래서 일단 plsda 를 보면 pc1은 어 어 이 종을 예 pc1 을 기준으로 좌우가 예 좀 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은 어 드라우톨러런스가 있는 품종들이 다 여기 있고 오른쪽에는 드라우톨러런스 없는 것들은 이쪽이 옆에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pc1은 드라우톨러런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 주고 어 pc2는 드라우톨러런스 어 pc1은 이제 품종을 구분해 준다고 보면 되고 pc2는 어 품종 안에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cbl 드라우트 까지 컨트롤 부터 cbl 드라우트 어 스트레스 까지 이 바에 각 처리별로 예 처리별로 다른 예 다른것이 어떻게 다른지 예 그럼 클러스테링이 어떻게 구분 되는지를 이제 보여준게 pc2 네요 pc2 두번째 요인이 예 그걸 예 구분해 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예 이 plsd 에서 보면 뭐가 잘 구별이 되긴 해요 드라우트 에 종별로 그리고 처리별로 어느정도 구분이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 차이나는 뭐 대사체들을 예 다 디스커션 한 것들을 으 제가 넘 봤는데요 음 칼버 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이 예 많이 달라진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갈락토즈 메타볼리즘 스타치 그리고 스크로즈 메타볼리즘 이런것들이 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돼 있네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티 세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예 스티 세이 사이클이 예 많이 이제 차이 난다고 에피 교육본에 나중에 보면 예 그렇게 에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음 pc tc 에이 사이클 에 에 에 중 중간에 데에 대사체들이 어 시트릭에 시드 라든지 알파 케토글루 탈에이트 숙시닉에 시드 포마레이트 그리고 말리게 씨드 이런 물질들이 두 종에서 다 공통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예 공통적으로 감소했는데 이거는 드라우스 테스 니까 당연히 어 드라우스 테스 니까 뭐 예 물을 많이 흡수를 못하겠죠 영양분은 내 흡수를 못하는 상태고 드라우스 테스 니까 또 기공도 닿겠죠 4 기공도 닿으니까 과학성은 에 줄어들고 예 물은 물대로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예 광합성은 안되고 또 물과 함께 이온화된 미네랄도 흡수를 못하고 예 먹지도 못하고 에 만들지도 못하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호흡은 예 여전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에티 세이 사이클과 관련된 그런 인터미디에 있음 당연히 왜 주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 이런 대사체 분석할 때 예 이런 인터미디에이 에티 세이 사이클 인터미디에 잇 들이 이제 음 검출이 되면 음 이 티 세이 사이 에 인풋과 아웃풋을 예 대충 알 수가 있죠 광합성은 어떻게 되고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또 합성에는 얼마나 쓰이는지 예 그것 그럼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볼 수 있는게 에티 세이 사이클 인터미디에 4 과 관련된 그런 대사체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웃 스트레스와 관련된 4 아미노산 들의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에 쭉 보면 알라딘 아스파릭 에스 아스파레이트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메타볼리즘 예 이런게 있어 예 알라딘 아스파레이트 글루타 아 글루타메이트 메타볼리즘 이게 다 하나가 이제 통채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것의 맷 예 패드웨이가 패드웨이가 어 유의하게 예 유의하게 어 엘리치드 됐다 예 증 증진 됐다 예 라고 되어 있어 그것도 예 어 두 품종 에 에서 모두 예 두 품종 에서 모두 이제 그 메타볼리즘이 증가 됐다고 예 하고요 으 그래서 특히 대사체중에 알라닌 라이신 프롤린 옥수 라 옥수 프롤린 같은 것들이 드라웃 스트레스 에서 이제 예 증가했다고 한 하네요 하지만 아스파라진 같은거는 예 두 품종 에서 2단에 떨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변하는 왜 대사체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으 음 축적이 된 것들은 예 축적이 돼 에 들어왔어 음 음 그리고 아 한 품종 에서만 예 증가했던 것들은 아스파레이트 글루타메이트 에 메이트 세린 에 때레오니 이런 것들은 예 이 특정 이 품조 예 사일렉스 사일렉스 시노 펄포리아 펄포리아 라는 은 예 드라웃 톨러런스 를 가지고 있는 품종에서 예 종에서 예 더 집적이 예 많이 되었다고 해요 으 그리고 으 찾은 게 어 페리아 라인인 같은 것은 또 다른 예 좀 드라우스 테스의 취약한 분 중에서는 이 페리아 라닌이 많이 줄어듣다는 으 그걸 알 수가 있고 예 다른 품에 톨러런스 있는 데서는 페리아 라닌이 줄어드는 현상이 없었다 고 예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에 니피 들도 이렇게 많이 에 변했다는 걸 밝혔고 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을 예 이 디스커션 이 t 부 부 부터 나오네요 앞부분에 이제 리절트 결과 나왔던 거를 그냥 예 예 특별한 의견 없이 그냥 읽어 주기만 한 거고요 예 이 고찰 부분은 과연 이렇게 나왔던 사실들이 앞에서 나왔던 사실들이 기존의 연구들과 그 으 관련해서 예 어떤 유사성이 있고 그 일치하는 뭐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지 뭐 근데 그리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요약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컨시 선틀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영어로 논문을 쓰게 되면 컨시 스턴트 리 위드 프리비어스 스터디즈 인 썸 윌로우 스피시스 앤 하이브리즈 뭐 해서 어 이전 논문과 예 이전 논문에 그런 버드나무 종과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에서의 연구와 어 컨시스턴트 예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더 그로스 오브 예 살리스 시너프 펄프레아와 그리고 다른 종에서 어 시그니피컨트 리 시그니피컨트 인히빗 예 어 그런 성장이 드라우스 컨디션 에서는 예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예 그 그 내용이 예 다른 논문에서도 나온 거죠 예 너무 당연한 거죠 예 드라우스 트레스 를 받으면 당연히 예 물이 없으니까 예 물과 함께 예 이온화 돼서 이제 공급되는 미네랄 흡수할 수가 없고 예 강움이니까 기공을 닫게 되고 기공을 닫게 되면 어 가스 교환이 안되니까 광합성도 안되고 예 그러니깐 당연히 예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는 상황에서 광합성 안되고 물은 흡수가 안되면 당연히 생육이 예 불량해 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거 예 그것이 이제 다른 예 이전에 버드나무 연구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예 버드나무 연구에서 나왔던 게 한번 더 이제 관찰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쭉 이렇게 메타볼라이트들이 이제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는 것들을 예 hca 로 정리해서 보여주네요 예 대사체 에는 굉장히 많은 어 대사체들 한꺼번에 읽고 예 정리하는 그런 음 그런 프로세스 기 때문에 음 보통 이렇게 힛맵이나 hca 이 방법으로 예 많은 대사체들의 에 변화를 전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그 많은 데이터들을 예 정리해서 하나하나 그래프로 는 보여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음 그렇게 보면 대략적인 뭐 전반적인 반응은 좀 보이 보이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래서 음 드라우스 테스트 때 말드 스트레스 에 뭐 에 컨트롤 대 드라우스 테스트 에서 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컨트롤 대 시비얼 드라우스 테스트 에서 에 에 많이 증가 되는 물질은 뭔지 많이 증가 된 것은 노란색으로 되는 것들 많이 증가 되고 파란색은 에 아주 많이 감소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 예 나와있네요 그리고 에 벤드 에 벤 다이어 그램을 통해서 그 디퍼런셜리 억퓸 레이티드 되는 에 그런 대사체들을 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공통적으로 에 줄어드는 것은 52개 그리고 드라우스 톨러런스 를 가지고 있는 이산 사일리스 시너 펄플레아 라는 이 종에서 이제 특별히 에 바뀌는 에 음 물질은 15개 예 그러니까 이 15개 중에서는 아마 드라우스 톨러런스 를 원 드라 톨러스 와 관련된 에 그런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12개 에 물질이 예 이 어 드라우스 트레스 가뭄에 취약한 으 이 종에서 나왔는데 이종 종에서 나온 12개 는 아마 어 왜 취약한지 설명해 줄 가능성이 있겠죠 으 그래서 음 피규어 6번이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캐그 예 캐그 패스웨이를 보면 어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글로타메이트 메타볼리즘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냐 하면 에 패스웨이 임팩트를 어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 패스웨이 임팩트를 예 높은 높으면 높을수록 예 높으면 높을수록 예 점수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어 p 밸류 통계적으로 열마 유한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임 있을수록 예 중요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패스웨이에서도 예 굉장히 예 중요한 물질 이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많이 예 바뀐 물질이 예 오른쪽 위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드라 스텔스 에서 예 그리고 어 갈락토즈 메타볼리즘 에 스탈치 뭐 스크로즈 메타볼리즘 도 바뀌고 드라 스텔스 상황에서는 어 스타 치가 분해 된답니다 예 분해가 된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예 티세이 사이클도 많이 예 변하고요 그리고 예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예 이 패스웨이가 많이 변하는데 다른 논문에 보면 예 드라 스텔 런스 가지는 예 그런 작물은 이 패스웨이가 많이 증가한다고 예 되어 있더라구요 공통적으로 예 이런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글루타메이트 이런 패스웨이가 예 많이 엘 리치드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에 프롤린 같은 에 물질이 예 증가하고요 그런데 이 다른 예 품종에서 보면 예 다른 음 플러스 가지지 못한 품종에서 보면 어 2 2 대사체가 상대적으로 좀 4 작은 편이에요 예 임팩트도 잡고 예 어 통계적인 유의성도 조금 에 낫죠 예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 패스웨이 임팩트가 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많이 차이가 나서 아 이런 메타볼리즘이 아마 이제 좀 많이 크게 예 눈에 띄게 좀 달라 보이네요 예 눈에 띄게 달라 보이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지금 스타 치엔 스크롤즈 메타볼리즘 또 어느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 크기는 물론 얘기야 이쪽이 더 크지만 어 제일 많이 차이 난 것은 예 요 패스웨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글루타메이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에 글루타메이트 패드웨이를 보면 이 주변이 이제 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서 어 위쪽 위쪽 네모는 예 으 살리크스 펄프레아 예 살리크스 펄프레아 에 씨노의 씨노 펄프레아 하고 에 드라톨론 스가 있는게 위쪽 드라톨론 스가 없는게 밑에 쪽 인데요 예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에 글루타메이트 에 글루타메이트 에 글루타메이트 라고 되어있는데 으 예 노란색이 진할수록 에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보니까 에 에 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에 씨비얼 드라우스 테스트 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 글루타메이트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어 톨러런스 품종 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예 만들어지네요 예 톨러런스 품종 에서는 훨씬 더 어 많이 예 만들어지고 예 치고 있어요 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으 뭔 동그라미를 한번 쳐 볼게요 으 이쪽이 예 많이 만들어주고 치고 있네요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4 예 이쪽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예 으 장소 없는 품종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아스파레이트 이런 것들도 많이 났고 예 바뀌었고요 알라니는 에 또 다른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이제 예 바뀌었네요 예 으 으 그럴 수밖에 없는게 예 같은 패스웨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죠 예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은 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식으로 이제 패스웨이가 움직이니까 으 아스파레이트는 에 톨러스 품종에서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있는 으 알라니는 4 4 주로 드는 4 그런격 경향으로 예 움직이네요 예 그 게 그런 기본적으로 이 패트웨이가 이제 예 많이 차이 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치 그리고 스쿠로즈 메타볼리즘도 많이 차이 난다고 해 하고 있는데요 그 맨 위쪽에 있는 예 갈락의 스타치 앤 스쿠로즈 메타볼리즘 이쪽이네요 예 이쪽도 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갈락토즈 메타볼리즘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4 음 메타볼리즘이 갈락토즈 메타볼리즘의 여기 있는데 굉장히 많은 패드웨이들이 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예 전반적인 기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왜 기작에 대해서 그래서 맨브레인 인테그리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 예 그리고 아무산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변하는 예 그런 반응이고 그리고 칼본이과 나이트로젠의 밸런스 에 같은 것들이 이런 아스파레이트 와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에 직접 직접이 예 칼본하고 나이트로젠 밸런스를 잡는 데에 예 연관이 있다 드라우트 에 톨런스를 가지는 이 특정 품종의 예 그런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페니 랄라니는 예 보통 오스모틱 예 어드져스 먼트 약간 삼투 예 삼투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어 기능이 있고 으 그리고 파이토 스테롤 파이토 스테롤 파이토 스테롤 또 왜 그런 맨브레인 펄미어빌리티 랑 예 유동성 예 멘브레인의 예 세포막의 어 투과성과 유동성을 조절하는 예 그런데 이제 예 예 기여를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이 예 이런 페니 랄라니니 예 드라웃 드라웃 예 섭세트 볼 한 이 종에서는 예 특이하게도 예 줄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니 랄라니 이 어 기존에 알려 알려줬던 그런 기능들을 생각해보면 페니 랄라니니 예 중계에 줄어드는 게 에 드라우스트 에 드라우스트 예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예 올려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아스파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에 글루타메이트 이 메타볼리즘 이 칼본 나이트로젠 밸런스를 어 잡아서 어 드라우스트 에스에 톱 나 음 가뭄에 저항성을 가지게 해주는 데 기여하는 것 같다 예고 으 공통적으로 에 탄소화물 아미노산 리피드 들이 에 반응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뭐 r o s 관련돼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 o s 스트레스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 이런 물질들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은 에 드라우스트 에스 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으 뭐 얘기든 예 그 카드 와이드 레이 c 4 세대 예 오스모티 포텐셜을 예 올려줍니다 으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줄어드는 4 으 세대 디아이드레이션 레이스 를 줄여 줄 것이고 그리고 메인터넌스 오브 에 세포의 에 털고 프레셔 에 털고 프레셔 를 내 유지를 시켜주는 데 예 예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드라우스트 테스트 데 에어 한 그런 전반적인 어 식물에 대한 그런 데미지를 에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에 칼부하이트레이트 가 축적 되는 자체가 예 음 그리고 왜 r o s 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뭐 아스콜베이트 글타 치온 사이클 같은 것들이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뭐 여러가지 예 예 뭐가 변했을 거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는 예 했던 실험은 아니고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런 것들이 예 예 담배 에서는 으 a b a 정우체인 어떤 것들이 뭐 으 이런 것들이 예 뭐 늘어났는데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폴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폴린이 예 예 유해하게 예 축적이 된 것은 으 으 가뭄에 에 털런스가 있는 이 품종에서 에 나타나는데 어 이 품종과 그리고 다른 품종에서도 에 공동적으로 나타나는데 으 으 으 으 으 예 가뭄 스트레스는 식물의 생장과 예 생장을 억제하고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 을 4 교환 시키는 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과정 이런 드라우스트 에스 에서 이제 생류기 억제되고 나이트로제 내 메타볼리즘이 에 교란되는 상황 아래서는 에 프로테인 신테시스가 줄게 되고 그리고 프로테올리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 또한 증가가 되요. 그래서 프로테인 컨텐츠는 줄고 아미노산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우스텔스 사항에서는 아미노산들이 증가를 하네요. 프로테인은 줄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드라우스텔스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 이런 걸 측정을 해보면 되겠네요. 프로테인은 늘어나고 아미노산은 줄고 아미노산은 늘어난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논문에도 그런 경향들이 나오네요. 프로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 프로린은 바이탈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체인데 디아이드레이션에 있어서 디아이드레이션을 회피하는 건조를 회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산토압을 조절을 하고 건조에 대해서 톨러런스 건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포의 산화한온의 항산성을 유지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작들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파레이트 그리고 글로타메이트가 아마도 드라우드 톨러런스에 기여를 해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파레이트는 뭐뭐의 프로커서다 전구체다 에센셜 아미노산들의 전구체다 라이싱과 테레오닌 아이솔루신과 같은 아스파레이트는 중요한 아미노산들의 전구체고 반면에 글로타메이트 같은 경우는 메타볼라이즈2의 감마 아미노 부트레이트 알기닌 그리고 프로린으로 분해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아스파레이트 아스파레이트와 글로타메이트가 증가한 증가를 했고요. 이 품종에서 이 종에서 증가한 것은 메인테인 한다. 칼본과 나이트로젠의 밸런스를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암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콜라보레이팅 위드 대열 디라이브드 아미노애씨드 마이피 인볼브드 인더 메케니즘 언덜라인 덤에 드라우드 톨러런스 뭐 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리고 콜라보레이팅 어 콜라보레이팅 위드 대열 디라이브드 어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런 것 이 아미노산들로부터 해서 유래하는 것들과 함께해서 이런 어 이런 드라우스 테스트를 만들어 드라우드 톨러런스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디스커스에 보면 페니랄라닌 얘기가 다시 나와요. 페니랄라닌이 작고 에 파이토스테롤이 낮게 측정되는 게 아마 다른 품종에서는 음 다른 품종에서는 아마 이 왜 취약한지 예 그 어느정도 설명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니알라닌 같은 경우는 페니프로파노이드 패스웨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에 그런 기질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2차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페니알라닌과 플라보노이드 페놀릭 컴파운드와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결국 어 활성산소종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페니랄라닌이 안 만들어지면 그런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 그런 이제 그 드라우스테레스 하에서 만들어지는 ROS 를 효과적으로 에 음 줄여주지 못한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파이토스테롤 같은 경우는 음 멘브레인 펄미어빌리티 그리고 플루이티 세포막의 어 투과성과 그리고 유동성을 조절해 주는데 그리고 또 세포의 에 분열 에 하고도 관련된 에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어 세포막에 붙어 있는 세포막에 에 붙어 있는 그 어 엔자임들의 에 효소들의 활성하고도 뭐에 관련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티그마 스테롤이 에 어번던트 하면 에 많이 있으면 에 충분하면 에 세포막 예 세포막의 에 유동성과 에 그 투과성 에 투과성 같은게 에 에 에 관련이 있다고 해요. 에 충분한 스티그마 스테롤은 에 세포막의 에 유동성과 에 유동성과 에 음 투과성을 에 준다고 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으 그리고 세포질 에서 아퍼 플라스틱 에 구역에 구역으로 으 물질이 에 녹아있는 물질이 흘러가는 것도 에 막아 준다고 합니다. 막아준도 하고요 으 그리고 예 어떤 어떤 연구를 보면 음 이런 스티그마 스테롤 하고 에스토 스테롤이 이런 음 바이오틱 스트레스 나 어바이오틱 스트레스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에 역할을 한다는 뭐 그런 증거를 예 주기도 한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런 예 시토 스테롤이 음 음 드라우스테롤스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는 에 벼의 묘종 에서는 예 높다고 해요 그리고 드라우스테롤 한 라이스 에서는 라이스 보다 예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브라스티노 스테로이드 에 전구체인 스티그마 스테롤 그리고 어 어 시토 스테롤 같은 어 파이토 스테롤 같은 음 파이토 스테롤 들에서 에 파이토 스테롤 에서 어 이런 파이토 스테롤 들을 보면 어 이 드라우스테스 랑 관련이 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예 우리의 연구에서는 스티그마 스테롤과 시토 스테롤이 어 가뭄 환경에서 에 가뭄 환경에서 어 드라우스테롤스 에 드라우스테롤스가 없는 에 드라우스테롤스 없는 이 종에서 에 이 종에서 어 예 줄었다고 돼 있는 리덕션 에 줄었다고 돼 있어서 어 결국 예 그걸 이제 어떤걸 제안을 해 주는데 이런 음 그렇게 준게 결국은 어 어 익스 히빗 에 위크 어빌리티 메인 타트 메인 테인 멤브레인 인테그리티 세포막에 에 에 좀 으 인테그리티 에 통일성과 에 통일성을 예 예 통일성을 예 약하게 예 약하게 하는 하는 그런 5니 예 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아리씨 으 그래서 으 아디씨가 예 멤브레인 데미지 예 아디 씨를 보면 멤브레인 데미지를 또 어 멤브레인 데미지 2 이유가 으 으 예 이거 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 그래서 여기 예 드라우스테롤스를 가지는 것보다 예 드라우스테롤스가 없는 이 품종에서 으 어 아디씨가 훨씬 더 예 높게 나왔는데 예 결국 이 높은거는 아디씨가 높고 은 멘브레인의 데미지를 의미 를 한 건데 일렉트로 어 상대적인 에 레이티브 일렉트로닉 에 컨덕테디비티 를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 음 일반적으로 물은 예 전기 전도도가 없는데 예 물에 어떤 물질이 높게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이온이 뜬 내 전기가 통하는데 어 이 상대적인 예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면 어 체포가 터지든지 뭐 세포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세포 밖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세포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세포막이 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 온전하지 않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멤브레인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에 멤브레인 데미지를 이제 이렇게 음 간접적으로 측정한거죠 아디 씨를 통해서 레이티브 일렉트로닉 어 컨덕티비티 이라고 이제 에 기억을 하는데 음 여기 여기네요 예 이 부분 음 그래서 예 극심한 드라우스 트레스 사이에서는 예 유약의 차이가 납니다 예 드라우톨론스가 있는 것과 드라우톨론스 없는 것 사이에는 어 레이티브 일렉트로닉 에 컨덕티비티 가 예 유약의 차이가 나요 그 그 이유는 어 파이토스테롤이 있으면 예 맨브레인 맨브레인 펄미어빌리티 를 예 맨브레인 맨브레인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해 주는데 어 이 드라우스 드라우스 음 드라우스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 종에서는 이 파이토스테롤이 낮게 나타났던 거죠 낮게 나타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보면 이 대사체를 이렇게 많이 측정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음 지금 생리 지금 생리도 많이 설명이 되고 또 왜 드라우스테스가 어 한 품종이 드라우스테스에 더 강한지 톨러스 가 있는지 어느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음 이 논문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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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이제 에 보면 예 아마 또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 어 참 좋은 논문입니다 저도 이제 계속 에 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